오늘 주제에 힘들 때 힘나게 해주는 노래 언니 뭐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가수 생각이 안 나 아 최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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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찬란한 너에게 찬성가 시시해 많이 되는 것 같아 우리 기독교인들 근데 요즘에 무슨 노래 들어도 힘 안 나왔네 그냥 편집 감사합니다 너 무슨 노래 들으신다 오 지성아 잘 친다 그쵸? 오 무슨 노래 들으신다 신나? 방탄 불타오르네 우울할 때 태만 노래 싫어 싫어 왜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태만 노래 모르잖아요 방탄 노래 쪼로만 들어 쪼로 BTS 힘이 들 때 힘이 나는 노래? 나는 게임 전에 듣는 노래가 딱 정해져 있어 저는 팝송 좋아해요 라틴풍 그런 거 있잖아 제니다워 세비드 러브 세비드 러브 방탄 거 방탄 거 방탄 거 방탄 방탄소년단이 이번 레슨 거 아세요? 뭐였지? 다이너마인 비키슈오터레가 콜킴의 지푸리라고 그 노래 괜찮아요 개인적인 생각 발라더 좋아할 것 같아 발라더 아니에요 아 진짜? 힐링 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직토리 하루 종일 집에 갇혀있다 보니 하고 마크툰 노래 많이 들어요 스팸 목소리 많이 치유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밤도 나를 찾아오 당신의 숨 난아 너 오래 아 했어요? 안 온 사람이 있어요? 혜지언니 언니 오래 힘나는 노래? 없어요 아니 있어요 MC몽 도망가자요 힘내는 노래인데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비밀이에요 바람이 차다 추워진 겨울 날씨 바람이 차다 추워진 겨울 날씨 따뜻하게 입고 나가 감기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하기로 해 아 싫어 하나 둘 셋 하면 같으니까 더 싫어 BTS 말하는 걸? 아 가수로 얘기해야 돼요? BTS 아 빨리 말해 나는 다 좋아 아니 근데 요즘은 요즘은 다이너마이트지 신부 BTS 노래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BTS 노래는 다 좋다 와